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치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HLB에서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왔죠. 3월 12일자로 항사제약이랑 주주 여러분께.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협상 파트너가 엘레바 미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지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체가 되는 부분은 한중일 국가에 소송된 회사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아마 일본 애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회사일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항사제약이 있긴 한데 지금 딱히 하고 있는 건 없죠. 같이 병용요법을 하고 있고 긴밀하게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게 했는데 그게 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것은 일본 애로가 다소간 지체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일본이랑 지금 한국이랑 분위기 사이도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엘레바는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엘레바는 리버세라니 글로벌 권리에 관련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지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지체. 그래서 위에 거는 일본 애로를 의식한 발언 그리고 밑에는 NDA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NDA는 이미 알고 있죠. 하반기. 하반기라고 적혀있었잖아요. 증권신고서에. 역시나 밑으로 내려오니까 일본 애로가 나왔죠. 최종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고 비대면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보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거를 의식한 거. 그리고 3월에는 아직 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서재학이랑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죠. 시장이 좀 좋아지면.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약간 재탕입니다. 카멜리 주밤이 중국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리버세라님의 글로벌 환자들 등록 소식도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나온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는 별거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서재학에 관련한 좀 자세한 내용이 되는데 NNPA는 중국에 있는 국가약품간독관리국일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건데요. 간암 2차 치료제로 했다. 단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넥사바에 실패한 환자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들이 발표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정보가 조금 있네요. 정보가 있는데 항서재학 진짜 아시아 1위죠. 아시아 1위의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1위만이 아니라 아시아 1위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제 70개 정도나 되는 너무나 많은 적응증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된 것들에 이제 HAB도 하겠죠. 뒤따라서. 여러가지 이제 3상 승인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하는데요. 4가지에 대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중에 하나 둘 셋 넷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8년 매출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3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로열티 개선했을 때 대략 5% 4에서 5%를 잡았잖아요. 간단하게 5%를 한번 곱해보면 2019년 매출은 1%가 30에서 35, 15, 150억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HLB로가 아니라 이건 2018년이니까 2019년은 어드벤첸이 받아갔겠죠. 그리고 이제 2019년 매출에 대해서는 2020년 받게 되잖아요. 이제 표로 싹 정리해 줬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하겠지만 처음 보는 단어가 있죠. 음성. 음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에 양성이랑 음성을 정리한 적이 있었죠. 변양자, 그림자, 음 해서 양성은 반응이 있다. 반응이 있다. 음성은 반응이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악성, 양성도 양성, 악성 이거는 좀 악마할 때 악 양은 조울냥자입니다. 조울냥 그래서 양성은 오케이, 괜찮아. 이거는 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헷갈리는 건 양성이 두 개가 겹쳐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은 용어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일단 했고요. 일단 여기 음성은 일단 뭐가 없다는 거죠. 없다라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앞에 3이 붙었는데 3중이 뭘까? 없는 건데요. 없는 건데 그 환자의 암스포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있는데 여기에 있어야 할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수용체가 없어요. 수용체 수용체는 영어로 립세터라고 하죠. 립세터 세 가지 수용체는 뭐냐?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많이 들어본 허투 수용체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가 없다. 삼중 음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와서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건 삼중이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허투가 없다는 거잖아요. 요 밑에 보면은 허투 음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죠. 허투만 없는 거다. 허투 수용체만 없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 것과에 따라서 이제 작용점이 차이가 나게 되니까 어,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겠죠. 여기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다 없으니까 뭔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여기는 허투라는 게 있을 테니까 적용하기 이거를 타겟해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추론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든 이거에 70% 정도는 이 수용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70%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30%는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있는 이거는 70%가 아닌 비율로 보면은 30%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최대 30%고 하나가 더 없잖아요. 허투가 그러니까 30%보단 더 작은 숫자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파클리탁셀 병용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영어로 프로제스트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랑 남자 모두 생합성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리주기랑 임신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성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식주기에 영향을 주는 여성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작용을 하냐면 프로게스테론이 자궁벽에 작용을 하면은 이게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가지고 수정이 되었을 때 수정란이 이렇게 착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입니다. 그리고 이게 농도가 높으면 뭐 이런 것도 높아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가 부족한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둘 셋인데 두 개는 여성호르몬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호르몬 수용체 그리고 하나는 허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여성호르몬 두 개는 봤으니까 허투로 가면은 허투는 약 20%가 양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소수죠. 아까 위에는 뭐 한 30%가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 있으면 20% 정도 그럼 이게 없는 게 80%인 거죠. 자 그럼 허투가 왜 중요한 거냐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이게 20% 정도는 있는데 이게 세포막에 요거 요거 세포막에 허투가 증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허투들이 막 뭐가 있나 보죠. 수용체로 증가되어 있다고 하고 이게 바로 이 적군 이거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허투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 없어져버려라 하면은 이거 생존도 당연히 방해를 받겠죠. 그러면은 치료가 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허투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억제를 해봤던가 이니비터 같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서 이거 관련된 것도 있죠. 약이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15% 인거죠. 아까 하나 둘 셋이 있었잖아요.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한 30% 정도 있다고 했고 이게 20% 양성이니까 80% 가 이제 없는 건데 이걸 다 짬뽕 해보니까 15%라는 거죠. 이게 다 해당되는 경우를 확률로 해보니까 15%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좀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논문 앱스트랙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때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